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0강 10페이지 중개사무소입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등록을 했으면 사무소도 강남구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라는게 뭡니까 분사무소 나눌 분자죠 분사무소 우리 일반회사 같으면 지사 지점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모든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들 수 있다 X입니다 주된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에는 안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 주된사무소가 있다면 종로구에는 이제 분사무소 들 수 없습니다 주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3번 개업공개사는 천막, 파라솔 이런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하면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제출서류가 있는데 자 분사무소를 한번 볼까요?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주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합니다 그럼 주된사무소 설치신고를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면은 7일 이내에 신고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신고확인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만 하면 되고 분사무소 설치하더라도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갈 필요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필요 없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정설정 증명서류 있어야 됩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1페이지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무정지 분사무소 휴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이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그리고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보하고 7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7일 이내에 교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통보해야 된다 X네요 맞던 게 아니고 7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해서 X네요 7일 이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한다고 돼 있죠 7일 이내에 통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X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등록 신청 등록 신청 자격증 미제출 자격증 미제출이 등록 신청 군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소속 소공 고용 신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매수 신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1번부터 3번은 미제출 미제출 제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4번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맨대에 있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 근물주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근물주 X네요 시험에 X로 출제 기출 문제입니다 근물주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자 그 다음에 11강 사무소 이전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신고 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사가는 거하고 똑같죠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그래서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신고가 된다 이전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신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사무소를 가령 시흥시로 경기도 시흥시로 옮겼습니다 옮기면 이사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신고를 합니다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등록증이고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해도 원본이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강남구에서 받은 등록증 원본을 시흥시장한테 반납하고 시흥시장한테 새로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후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이전후등록관청은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등록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요청받은 이전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이전후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됩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신청서류 그리고 세 번째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제 1년간 증가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탈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신고를 하면은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7일이내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내 7일이내에 이전후등록관청이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겠죠 왜 처리 7일이냐 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내린 제보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겠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걸 먼저 볼까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길 경우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했을 때 옮기고 나서 11일이내에 이전신고 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자 그래서 12페이지 핵심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야 된다 재교부입니다 원칙 재교부 다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상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시흥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군포시로 옮겼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맞고요 3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그렇습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옮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도 전국 어디로든지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업무지역은 이전한 사무소가 속한 시도 관할구역으로 한정된다 부칙개공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중개사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칙개공이 인천으로 옮겼다면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인천에서 또 경기도로 옮겼다면 경기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신고 위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다음은 12간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휴폐업인데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 변경신고가 있는데 휴업 폐업신고의 경우에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폐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하니까 미반납입니다 변경신고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재개신고나 변경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폐업은 전자문서로 안됩니다 모두 다 미리 미리 사전신고 해야 됩니다 사전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전신고를 해야 된다 휴업의 경우에는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하고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하면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하면 이미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등록하고 3개월 이내 업무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폐업신고도 미리 해야 되고요 재개신고도 미리 하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즉시라는 말 여기밖에 없죠 공공개사 법령에는 나머지 다 지체 없이고요 6월 초과에서 휴업할 수 있는 사유가 개정이 됐죠 6월 초과 우리 프린트 12번에 동그라미 몇 밑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임신 또는 출산 임신 출산도 이제 6월 초과에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시하는 경우에는 6월 초과에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휴업 판중기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된다 했죠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휴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간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2번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5항에 따라 중개업 휴업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간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제가 폐업을 해보니까요 폐업을 하면 우리는 등록간청에 가서 폐업을 하고 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하고 두 군데가요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등록간청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세무서는 다른 업무도 같이 하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는 휴업 폐업을 세무서에 가서 중개업까지 같이 휴업 폐업해도 되고 반대로 등록간청에 가서 중개업도 폐업하고 사업자 등록도 폐업할 수 있도록 둘 중에 한 군데만 가서 하면은 자기 공무원들끼리 서류 주고받는다 이 말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받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신고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